네 참 별 뉴스가 다 있고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요. 궁금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사건 앤 피플의 주인공이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사실 소개해드렸는데 가양역이면 CCTV도 많고 서울에 아주 번화하는 동네고 저도 잠시 살았었거든요. 여기서 20대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지금 이게 난리입니다. 사건 개요 교수님께서 알치고 있는 부분으로 일단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 27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요. 밤 9시 30분에 그 전에 이 여성의 직장은 강남이고요. 가양역은 연고가 없는데 아마 까치산 쪽에 거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와도 약간 니은자죠. 그러니까 직선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연고가 없는데 갑자기 거기에 마지막 최종 어떤 신호가 잡혔고 그다음에 11시에 그 근처에서 119로 신고가 된. 이 신고가 된 내용이 애매하다. 뭐냐면 어느 집에 언니가 쓰러져 있을 수 있다. 좀 보살펴달라. 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분이 본인이 위급하다거나 그래서 신고한 것 같다고 본인은 언니를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은 일단 실종된 김가은 씨가 맞습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종잡을 수 없는데요.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자주 나타납니다. 네. 119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좀 보살펴주고 싶은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119는 아니면 어떤 제3의 경우를 통해서. 그래서 119에 그런 연락이 많이 오면 이게 극단 선택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태블릿 PC에서 발견됐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라디오에서 또 이수정 교수 같은 분은 이게 언니가 걱정된다고 111을 신고하는 게 그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의 행동이냐. 이렇게까지 좀 약간 의문도 제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실전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군요. 사례가 훨씬 많죠. 많아요. 112보다 119에 갑니다. 112는 극단 선택하는 사람한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의 가족을 생각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119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보살펴달라는 겁니다. 이게 또 저희가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선은 안 될 선택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립니다만 손만 뻗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119에 신고를 하는 사례가 꽤 흔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잠시 후에 정보를 공개할 텐데요. 베이지색 상의 검은색 바지 그다음에 장화 레인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한 163cm 정도 되는 분인데요. 혹시라도 무사히 계시는데 어딘가에 조금 약간 어수선한 상태로 계신다면 빨리 신고하셔서 가족들을 만나면 좋겠고요. 교수님 뭐 뒤에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디 계실까요. 강행대구 남단에서 11시 1분과 11시 9분 사이에 있었습니다. 거기 정기 노선에 CCTV 블랙박스에 치켰습니다. 8분 사이에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드론을 띄운 이유가 하류 쪽으로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나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결과일 정도로. 왜냐하면 그 기간이면 강행대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아무리 빨리 건너도 다른 방향으로 갔어도 간다고 해도 CCTV가 있기 때문에 또 잡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 실종은 신상공개가 좀 원래 어려운 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인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기 때문에 실종일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성인은 가출인 거지. 왜냐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인지가 있고.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자기 의지일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1년에 1만 명 유인간 증발이라고 하는 존재. 자기 스스로 사회공개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도 권리입니다. 그냥 정말 다 몰라. 사회로 들어가 버릴래 이런 경우군요. 그런데 그걸 굳이 국가공권력이 찾아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국가의 인권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실종에 대한 건 대단히 인권의 문제가 관련돼 있는 건데. 다만 예전에 강홍순 연쇄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성인 실종이나 성인 가출의 5%가 강력 사건 연계성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95%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저희가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이수정 교수와 지금 배상원 교수님의 의견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봤는데 범죄심리학과 프로파일러가 다른 거죠? 네. 왜냐하면 범죄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심리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학문적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프로파일러는 현장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실제 사건. 네.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의 수사선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분은 틀릴 수도 있어도 프로파일러는 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죽어넘아질 수 있고. 뭔가 외과의사와 부검의 차이 같은 게기도 듭니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당장 환자를 살려야 되고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프로파일러와 관련한 내용들을 부검을 통해서 여러 원인을 파악해보는 심리학자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하고요. 교수님. 이 실종사건 관련해서 사실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이름이요. 반포 나들목 정도 가면 송혜희 찾아주세요. 이분 사례가 여러 방송에 소개되는데 결국은 아동에 실종됐다가 장기 실종 상태. 지금은 40대쯤 되셨을 겁니다. 만약에 생존해 계신다면 그럴 텐데요. 이게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실종 대처. 미국의 앰버 경고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입이 됐고 재난문자처럼 오기도 하지만 아직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건 보통 12시간. 24시간. 48시간. 왜냐하면 아이 나이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나이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못 버티는 아이들. 그러니까 5살 미만의 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24시간 안쪽이고 48시간, 24시간 사이고 조금 그걸 스스로를 권사할 수 있는 아이들은 48시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골든타임이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지표가 나타났다. 지금 이 건처럼 전화기가 상당히 꺼져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상한 얘기를 했고 한 5가지 지표가 나왔을 때 이건 분명히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때부터 몇 시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골든타임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보통의 루틴한 형태의 동선에서 벗어났을 때 그 벗어난 시간을 카운트해갖고 12시간, 8시간 이렇게 사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문자 재난문자처럼 받아보신 경우 있을 겁니다. 어딘가를 배회하시는 분, 잃어버린 분, 어린아이 이렇게 해서 또 잘 찾은 경우도 있고 찾음 또 찾았다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오고요. 안타깝게 못 찾은 경우나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좀 전담팀이 있나요? 교수님, 왜냐하면 성인의 실종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범죄가 연료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재빠르게 사람을 찾는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실종은 아주 전문무자입니다. 아주 전문무자요. 이건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종은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소수만이 다. 왜냐하면 이게 실종인지 가출인지 아니면 증발인지를 판단해내는 게 곧 짧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종의 심리 부검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뉘앙스라든가 아니면 행동 지표 중에서 예를 들면 약간 기어갔는데 그게 손이 어떻게 됐는가. 작은 미사 행동까지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종 수사대를 별도로 두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형사팀에 두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도의 실종 수사대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 청소년계 쪽에서 아동 실종은 다루고 있고 형사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인 실종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특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실종. 우리가 예전에 이영학 사건 때 그때 참담했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영학 사건대.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권한을 주고 전문성 있게끔 이런 형태를 하려고 하면 아동 실종 전문팀과 성인 실종의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 그런 드라마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프로파일러들을 다룬 드라마였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뭔가 제도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그럼 하면 되지 이러실 거거든요. 하면 되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의 일정 정도 이제 수사관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프로파일러 하나 만드는 4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일럿만큼 드네요. 파일럿이 한 800억 든다고 하네요. 비슷하게 이건 기름값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수사관을 만들어내는 데 보통 한 100억 이상이 들 수가 있는 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은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교환이라든가 시스템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찰학교에는 수사관 학교가 있는 거 없습니다. 수사관 과정은 있습니다. 한 2주 과정, 3주 과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이렇게 수사관을 만들어나도 되겠느냐. 지금 권경수사권 조정 때 얘기되고 있는데 검사들한테 니네 수사 못하지 치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 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한테 힐란 받죠. 니네들 수사도 못하는 애들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실종 관련해서 한번 예전에 경찰 분들을 통해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요. 새벽까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무사히 친척분을 찾게 됐고 경찰 분들도 다시 확인 전화 와서 연락이 왔느냐. 정말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응원을 좀 해주시고요. 제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김가일 씨. 지금 이제 지난번 완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찰은 정보망이 있으니까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인 위치, 행적을 보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일 내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찾아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강화덕적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네. 참 건강하게 제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응답하듯 건강하게 뵀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런 이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죠.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 8일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28일, 지금이 아니라 29일쯤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가까운 데서 빨리. 그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언니분의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으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마음이 지옥불에 있는 것처럼 타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성희롱 문자 보내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벌받습니다. 바쁜 사람들이고 관종들이고. 그런데 그중에 아주 일부지만은 극단 선택을 하는 것에 동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좀 살펴보시고요. Y10라이드도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잠시 손만 뻗치면 여러분들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는 조력자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표현도 어느 외국 학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선택들에 대한 오히려 좀 잘못된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무사히 찾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경제화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러로서의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